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선구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의 시즌을 드립니다. 퇴근길 과학개면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암호화폐 3부작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만나볼 차례인데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라면물은 100도에서 끓을까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라면물은 100도에서 끓을까?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 장하석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 실제로 영국에서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 바로 과학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 철학?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랑. 과학적 사고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죠. 여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또 들어갑니다. 기압이 1기압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사실.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끓죠. 그러니까 라면이나 밥이 안 있고. 비행기 탔을 때 그래서 라면이 맛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요? 1기압 그리고 사실 순수한 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1기압이라도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기압에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물이라면 100도에서 끌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까요라는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1기압의 물이면 100도에 끓을 것 같은데. 또 조리기구가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이 가설을 세우시는 게 정말 멋지십니다. 이게 19세기 후반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중요한 주제였는데 1776년 영국 왕립학회가 온도계 고정점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물에 끓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결론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끓는 점을 끓는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끓는다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끓는다? 보글보글? 네. 보글보글 맞아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열을 받아 일정한 온도에 이르러 부글거리며 김을 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백과 사전은 액체가 표면과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끈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사실 끓는 시점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끓는 거냐 아니면 팔팔 끓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팔팔 끓을 때. 네. 그렇죠. 팔팔 끓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물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집에서 라면 먹을 때마다 끓이니까 아마 다들 하실 수 있을 텐데 온도계를 담그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물이 굉장히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바닥부터 거품이 생기죠. 이 조그만 거품이 점점 큰 거품이 되고 기포라고도 하고 거품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거품이 순우리말이라서. 그래서 몇 도부터 거품이 나오는지를 보면 90도 이전부터 이제 이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기포가 수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김이 나는데 이 김이 나는 시점에 95도 정도 돼요. 그리고 물이 팔팔 끓는다고 하면 100도 정도에서 온도가 안정되는 거죠. 끓은데 아무리 끓어도 이제 100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조리기구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쇠에다가 끓이느냐 스테인리스에 끓이느냐 아니면 뚝배기에 끓이느냐. 그렇죠. 다 달라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끓는 점을 100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금속 그릇에다 끓이면 그 안정되는 온도가 100도. 유리 그릇에다 끓이면 그 안정된 온도가 101.2도 정도 나와요. 이거 라면 끓여본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양은 냄비 사용하면 온도가 좀 낮아도 잘 끓거든요. 더 빨리 끓지 않나요? 네. 맞어. 더 빨리 끓여요. 그러니까 더 빨리 끓으니까 잘 끓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냄비 재질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양은 냄비는 100도인데 유리는 왜 101도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품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증기로 변할 때 이 잠열을 흡수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좀 가져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이제 증기로 변해서 뺏어가니까 일정한 유지가 되는 건데 거품이 충분히 빨리 안 생기면 열의 입력이 출력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빨리 열이 안 빠져나가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초가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품이 빨리 생긴다. 예를 들어 양은 냄비 같은 경우는 그 표면이 생긴 모양부터 이제 거품이 빨리 생겨요. 여기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거품이 잘 생기는 재질이라 열을 과하게 빨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끓고 빨리 씻고. 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고 결국 거품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 표면의 성질이나 미세한 구조 때문에 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끓고 천천히 씻고. 거품 자체가 이제 빨리 안 생기는 재질이라서 에너지를 충분히 먹은 다음에 거품이 생기니까. 그럼 그거는 열의 전도율 문제 아닌가요? 당연히 그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표면 안에서 거품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표면에 미세한 거침이나 구멍 같은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그러면 거품이네요. 거품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라면은 백두에 끓는다. 이게 오늘의 화두잖아요. 네.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 정답은 이제 좀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백두보다 높다 이 말입니까? 아까 유리는 백일도에서 끓는다 했으니까. 일단은 거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거품을 보면 어디서부터 생기죠 거품이? 바닥부터 생기겠죠. 왜 그렇죠? 거기가 제일 뜨거우니까. 그렇죠. 바닥부터 끓이니까. 그런데 그것부터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위스의 사업가인 블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실험을 하는데 주로 바닥부터 물을 끓이니까 바닥에 거품이 생기는데 그거는 사실 측면이나 공기가 접촉하는 표면 있잖아요. 위쪽. 여기서는 이제 열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실험을 설계합니다. 중탕을 설계해요. 어떻게 하냐면 목이 아주 가느다란 플라스크 있잖아요. 이거를 수조에 넣고 수조에 기름을 꽉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름을 끓이면 중탕이 되는 거죠. 얘는 바닥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똑같은 열을 받아요. 그래서 250도 정도의 기름을 넣었더니 물이 끓는 점이 100도를 넘어갔어요. 이 말이 뭐냐면 평형을 이루지 않고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는 건데 거품이 처음에 막 생기다가 나중에 거품이 점점 느려집니다. 생기는 게. 그러다가 거품이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진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거품이 터지면서 플라스크 밖으로 폭발합니다. 이 온도가 105도. 105도쯤에.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이 그럼 105도일까요? 그러네요.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이 거품은 정말 이 물이 기화된 게 맞나? 라는 고민에 빠져요. 거품 때문에 이제 물이 끓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녹아있는, 물에 녹아있는 공기 때문에 끓는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물을 끓일 때 나오는 거품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 안에 녹아있던 공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둘러기라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상식으로 배웠던 그냥 물은 100도에 끓는다. 이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영향에 따라서, 주변 영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물 끓일 때 온도 재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죠. 없죠. 누가 재보가 물을 끓입니까? 그런데 이 둘러기라는 사업가는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이제 물에 녹아있는 공기를 한번 없애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없애시겠어요? 만약에 물에 녹아있는 공기를 없앤다. 계속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증기로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끓여도 끓이자마자 또 공기가 녹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물을 끓인 다음에 공기를 최대한 뺐겠죠. 팔팔 끓은 물을 일단 밀봉을 합니다. 꽉 채우고. 그다음에 이 플라스크를 그대로 놔둬서 식혀요. 그래도 녹아있는 공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이 흔들어요. 4주 동안 흔듭니다. 4주 동안 흔들어서 잠잘 때 외에는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거품이 빠졌겠죠. 안에 들어있는 녹아있던 기체가. 그다음에 끓였더니 112도까지 잠잠하다 갑자기 폭발했어요. 공기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녹아있는 기체도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거품의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이따 결론은 맨 마지막에 기승전 결론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이거하고 철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결말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1기압의 순수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이걸 알고 있어도 우리 생활에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봐도 끓는다는 현상 자체가 단순히 그냥 딱 끓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물이 끓는다는 아주 단순한 현상조차도 과학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여기서 과학 철학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잖아요. 1기압의 순수한 물은 항상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1기압의 순수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걸 배웠지만 누구도 이거를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정보는 남아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나 탐구 과정.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과학 문화적인 가치가 현재 실종이 되는 거죠. 생략되어 있죠.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정답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딱 도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과학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정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철학이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조차 지금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을 가르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답으로 믿어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스스로 과학자들이 해내는지 그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과학적 사고 과정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 탐구 과정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100도에 끓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저는 이렇게 시니컬한 진행자분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저랑 계속 같이 가다 보면 언젠간 과학에 빠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 이제 과학 감수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도 인문학적 소양만 쌓았지. 과학은 아예 그냥. 그래서 이동형의 촉 이런 걸 해도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발언했냐. 이런 것만 탐구하지. 왜 100도에 끓고 0도에 얼고 이런 건 몰라서. 그거는 과학이 아닐까요. 저는 그 초기라고 하신. 그거는 통계 일종일 수 있죠. 저는 엄청난 과학적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 자리에 계시기 어렵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고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서 저도 과학적 사고를 키우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과학적 사고를 키웠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물 나뉘고 다른 거? 다음 주에 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볼 계획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근길 과학개면선 과학 커뮤니케이터 계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